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여기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캠퍼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많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요.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직접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서 리크 리프트 감사합니다.